반갑습니다. 얄풍게임 머만들입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위에는 약간 볼륨을 줄 거고요. 밑에만 웨이브를 할 거예요. 파마를 그래서 1차적으로 경화를 풀기 위해서 아쿠아프루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보시면 모발 진단을 해야 되겠죠. 근데 대체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헤나를 해왔던 모발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손상이 있어도 저는 피카에 C1, PH9.5에다가 아쿠아프루틴 A 세펌프를 넣어서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1차 연하 들어갑니다. 원자님들이 헤나로 했을 때 겁이 나셔서 손상모 펌젤을 바르시면 약간 미스가 나요. 그래서 피카에 장점인 미칭연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PH9.5짜리 C1 강국수 펌젤을 통과하고 있어요. 아쿠아프루틴 A 세펌프를 넣어서 자, 이렇게 해서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하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하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어요. 하고 나서 퀄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네, 어때요? 약간 C1으로 있는데도 약간 느려지죠? 네, 다시 한번 피카에 C1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저어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2차 연하 들어가겠습니다. PH9.5짜리예요. 그래서 강국수 펌젤을 지금 헤나로 주기적으로 했던 모발에 제가 도포하겠습니다. 자,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걷어내주시고요. 자, 요렇게 겨루하겠습니다. 피카는 전처리가 없어요. 전처리 없이 연하 보고 있습니다. 자, 강국수 펌제가 지금 PH9.5가 들어가면 녹아야 돼요. 근데 안 녹고 있습니다. 자, 짝짱해지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오븐 방치하고요. 깨끗이 헹군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홀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단순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전부가 됐습니다. 깨끗이 헹군 다음에 저희 캐럿이 폴리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캐럿이 폴리를 겹고 시파에 전환하시고 싶으시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2차 클리닉이 되겠죠. 미치를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3호 클리닉이 날고 싶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먼저 교통을 해주겠습니다. 심상이 많은 끝부분 먼저 교통하시고 나머지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잘 섞여서 질을 가볍게 해주세요. 그거로 질을 잘 하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프로틴 마스크라고 있어요. 네, 이 단백질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깨라틴의 피카에 있는 단백질들을 모든 것을 다 해보셨어요. 이 상태에서 세란빛 핫오일이라고 있어요. 자, 흘러서 다시 한번 정체적으로 마사지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샴푸실에서 마사지가 그 정도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하고 가볍게 세척한 다음에 마사지 들어가겠습니다. 네, 피카에 먼저 우리 고객님 모발을 보시면요. 이렇게 쫙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뿌리를 먼저 살리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카에 더블로 뿌리 살리기 한번 해볼게요. 자, 길게 슬라이스를 길게 떨어지세요. 얇으면서 길게 네, 이 상태에서 13mm 위에서 아래로 살짝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구요. 네, 그래서 5초간 뜸을 들여줍니다. 네,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런데 17mm 더블로 한번 살려볼게요 피카의 장점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살짝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어요 살짝 끝만 한번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살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예쁘게 뿌리가 굉장히 예쁘게 살아요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뿌리 먼저 살려놓고요 우측 파트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자 덮개 아이롱으로 쭉 잡아당겨 주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결도 잡히면서 볼륨감이 있어요 제가 해본 결과 그냥 와인딩 하시는 것보다 덮개 아이롱으로 해서 약간 이렇게 쭉 펌으로 당겨 주시면 이렇게 해서 볼륨감이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층이 많아서 제가 조금씩 천천히 돌렸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답게 덮어주시고요 다려주시고요 자 손잡이를 반 바퀴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네 또 살짝 다려주세요 또 한번 손잡이 반 바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돌돌돌 네 싹 17mm예요 제가 지금 하는 거는 13mm 하고 17mm예요 자 헤나 머리를 얼만큼 탄력 있게 뽑을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싹싹 다려주니까 윤기도 많이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해서 네 벌써 자 우측에는 세 개로 했어요 자 자측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측 파트입니다 자 수분 건조 한번 해주시고요 자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을 잡고 쭉 당겨주세요 그러면 그 결도 잡히면서 볼륨감이 있는 그런 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짝 다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끝이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그냥 우린 첫뜸이 없어요 피카는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은 상태에서 반박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반박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돌돌돌 지금 제가 13mm 하고 17mm로 이 고객님의 모발은 할 거예요 모발도 가늘고 또 헤나 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따가 한 번 또 별 같이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펼쳐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바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백바트입니다 백바트 마지막 판넬인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15분 조절해 주시고요 자 덮개 아이롱을 잡고 쭉 당겨주세요 그러면 결이 결도 잡히고 볼륨도 잡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쭉 요즘에 이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기로 하시면 굉장히 원장님들 그 아이롱에 있어서도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치가 예쁘게 아름답게 나와요 네 그래서 한 번 또 우리 피카에 덮개 이런 연예인 펌기 한 번 활용해 보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윤기 쫙 올라오죠 네 자 이렇게 잡으시고 볼돌볼돌로 해주시고 원장님들 선생님들이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는 좀 더 커리 있게 할 거야 윤기 있게 할 거야 마음대로 네 자 이렇게 해서 벌써 수분이 건조됐어요 네 앞으로 삼켰다 놓으세요 그리고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셋 좌측에 하나 둘 셋 여섯 개예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앞에 열두 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중화 후에 하이티 프로틴 샴푸로 샴푸하고 깨끗하게 헹구고 나온 상태예요 어때요? 탄력 있죠? 네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